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사 전문가 아리미쌤입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요. 바로 오늘 봤던, 아, 이제 날짜가 드디어 넘어갔어요. 쌤이 이걸 찍는 시점이 9월 7일, 그러니까 목요일이 됐어요, 벌써. 자, 목요일 새벽 빵빵시 45분입니다. 아직 1시가 안 됐어요. 자, 쌤이 이 시험 보고 난 다음 바로바로 학생들의 피드백을 또 받고 분석을 빨리 해서 지금 바로 최대한 빨리 찍고 있거든요. 자, 해설 강의를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제가 꼭 드리는 말씀. 9평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죠. 따라서 잘 봤다고 자말하지 말고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해설 강의 들어갈 때 제가 미리 알려드릴 점이 있어요. 전체 개념을 쌤이 1번부터 20번 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개념 교재 어디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답률 베스트 5, 가장 어려웠던 것들만 추려서 자, 그 부분들은 우리 교재 어디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 부분 꼭 상기시켜 주시고요. 염두세요. 자, 그리고 이번 시험은 제가 청평에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기본기에 매우 충실해야 했던 시험이었어요. 즉, 우리가 개념 책을 얼마나 자주 보고 열심히 봤는가 이게 중요했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즉 이번 시험에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배운 책에 어디에 이 문제가 있었지를 바로 알 수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나왔어. 자, 일단 볼까요? 자, 이 문제가 나왔어. 뭔지 알죠? 메소포타임 본명이잖아요. 그치? 메소포타임이 어디 있었지? 메소포타임을 주는 힌트가 내 책에 다 있는 게 맞지? 다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즉,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 출처가 어디인가를 찾는 게 가장 먼저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여기는 뭐라고요? 자, 여기서 점토를 구워 만들었다. 티그리스를 유프레테스 간 사이에서 나왔다. 우레왕. 그 다음에 뭐 쐐기 문자 다 나왔어요. 이거는 메소포타임의 문명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번. 여기는 아테네. 자, 2번 이집트. 3번은 인도. 5번은 중국 문명이지. 그치? 여기 황화 문명이라고 하지만 중국 문명이라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쵸?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요.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가도시국가라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여기서 독이 조각의 이름을 써서 돌려주었다라고 했고요. 이 사람이 정의롭게 불렸지만 어떤 도편추방제 때문에 지금 추방이 됐었다고 그랬고요. 전쟁 이후에 그는 가아가 에게어란 국가들과 건설한 델로스 동맹. 델로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테네가 될 것이고 아테네의 해상 제국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도편추방제가 좀 취지와 다르게 사용됐던 측면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은 뭐다? 아테네가 되겠죠. 자, 아테네니까 정답은 오베딘 평인회. 자, 이건 누가? 클레이스 테네스.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에 이거는 자, 스파르토코스단 진압하는 거는요. 어, 우리가 1차 3도 정치에 나오는 크라수스가 진압했었고요. 그때 우리가 크라수스의 진압을 기억해야 되는데 많이 잊어버린 친구들이 많아요. 크라수스. 자, 크라수스가 1차 3도 정치에 가담하기 전에 그때 이미 진압을 마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스파르타. 4번 로마. 5번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2나라. 3번 나왔어요. 대월지가 흉노에게 근거지를 뺏겨서 원한을 품고 있다고 하길래 사신을 보내서 협력을 구하려고 했다. 자, 그러면 요건 지금 장건이 파견되는 거니까 한나라가 될 것이고 한나라 정답은 요거. 5번이 되겠죠. 자, 1번 명나라. 2번 원나라. 3번 당나라. 4번은 위진 남북도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 구품중교제 폐지니까 이거 수나라가 되겠네요. 수나라. 수나라 과거워지가 시행되면서 이게 폐지가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4번. 가황제 통치식이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중통원보교초라고 해서 교초가 나왔어요. 자, 이 교초가 우리 교제 개념책에도 교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바로 쿠빌라이칸 때 만들어진 교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추가적인 내용에서 가가 임한 항조를 중심으로 제거하는 항조를 정복하고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남송이고 남송을 정복한 사람은 쿠빌라이칸이 맞으니까 이거는 쿠빌라이칸. 그렇죠? 자, 이 당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쿠빌라이칸은 수도를 카라코르메서 대도로 옮겼잖아요. 답 2번 맞죠? 나머지 볼게요. 서하 건국되었다. 서하 건국은 11세기야. 안 되지. 만한병용제 청나라. 아구다 부족 통합은 금나라가 건국될 때 나온 모습. 테무칈이 칸으로 추대가 된 건 원나라 초창기, 즉 몽골족 초창기 모습이니까 안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